오늘은 2020년 3월 6일. 천리향이 활짝 만발했습니다. 너무나 아름다운 천리향. 이 꽃이 6년 전에 조그만 녀석을 동생이 아파트에서 키우다가 실증난다며 언니 가져가라 했거든. 그때 데리고 와서 이 화분에다가 이 밖의 이 자리에다가 심어놨더니 해마다 쑥쑥쑥 잘 자라고 꽃도 잘 피우더니 올해는 유난히 더 예쁘고 아름답게 피웠습니다. 천리향. 한기가 천리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라 하는데 그렇게 뭐 천리까지 가는 향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기가 너무나 만발합니다. 꽃도 만발. 한기도 만발. 한가득한 이 냄새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그동안은 가지치기를 하면서 삽목 할 생각을 못하고 다 버렸는데 원래는 삽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동안 유튜브에서 식물에 관한 모든 걸 많이 배워왔는데 천리향 삽목 하는 방법도 많이 익혔는데 원래는 삽목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여축없이 피워주는 천리향한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오늘은 겨울이 다시 온다 며칠 동안 엄청 춥더니 오늘은 하창한 봄날씨처럼 개 있습니다. 만발한 꽃을 감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행복하세요. 路 Too by 부 película 아멘 아멘 Accept